우리가 사는 세상을 요사이 세상의 마지막이다 말세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세상의 모든 흐름을 보게 되면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 때에 많은 전쟁 소문과 기근과 또 전년병의 소식들이 있고 서로 사랑이 식어지고 또 분열과 시기와 쟁투 가운데 환란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그 표적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적그리시도가 이 땅을 지배하는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였고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때 이미 적그리시도가 이미 이 세상에 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흐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개념을 생각할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놓고 시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지만 어제는 과거고 또 내일은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구상에서 모든 생물체들이 인지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 그것을 보고 철학적인 용어로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흐르는 시간이다 이렇게 1년이 12달이고 하루가 24시간 1분이 60초 누구나 똑같이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상대성 원리에 따르면 그 시간은 속도와 진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로 나가게 되면 그 시간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울수록 시간은 천천히 가는 것이 바로 현대 물리학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과학적인 논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 스텔라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에도 우주여행하고 오니까 자기 딸이 이미 할머니가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되어 있는 것 사실 이것은 우리가 빛의 속도로는 갈 수는 없지만 그 가까운 속도로 우주에서 살다가 오면 그러한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그야말로 시간과 공간이 휘어지는 이러한 물리학적인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시간이 24시간 똑같이 흐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멀리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에 임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간은 사실은 시간 개념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은 시간대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정지해 있는 것이에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래요 하나님의 시간 이것을 보고 아이오노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이 똑같아요 또한 천년이 하루 같은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가 같은 시간대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시간 관념을 어떻게 가지느냐 우리가 이 말세 때에 정말 귀한 시간을 살기 위해서는 10편 91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시간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시간 그 시간을 보고 헬라오 또 히브리오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그리스 말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 때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세상의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깨어서 근신하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역사관 이 세상의 역사관도 그러지만 반드시 역사라는 것은 시작이 있고 또한 역사는 마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속에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시작이요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님 스스로가 바로 시작이며 마지막 종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종점 바로 성경이 기록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점이 이제 세상의 종말이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 때 우리가 가장 유의해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는데 그 제목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라 영적 분별이 매우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세상에 많은 선지자들 말씀 전파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별하는 것 누가 여러분에게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준다고 하면서 한다면은 그걸 무조건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예언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번 따져봐야 된다 분별을 해야 된다 또 주의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전파할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적용되도록 분별을 해야 한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도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베레아 교인들이 대살로니까 교인들보다도 더 고상했다 이게 무엇이 고상했느냐 바울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분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것이 내 삶 속에 적용되도록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정말 고상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이게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오리지널 원본을 잘 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리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먼저 진짜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 그 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조지폐 전문 간별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꼴통품이 이게 진짠가 아니면 모조품인가요? 이것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분별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오리지널에 대해서 완벽한 숙지입니다 여러분 지폐가 위조지폐인가 아닌가를 안다고 하면서 자꾸 비교하고 가짜 지폐를 자꾸 연구하면 나중에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원본을 100% 가까이 완벽하게 숙지하면 위조지폐 보면 금방 그게 거짓된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위조된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꼴통품도 위조된 꼴통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알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적그리시도의 영에 속해서 말씀을 전하는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숙지하고 아는 것이 가장 위험하지 아니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알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시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이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에 속했다고요 여러분 아마도 누구에게 물어보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까? 그럼 웬만하면 예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몸을 입으시고 오셨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잘 간파하지 못하면 숙지하지 아니하면 이단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왜 신천지에 속아 넘어가고 왜 통일교회에 속아 넘어가고 이러한 이단적인 이러한 교리에 왜 넘어가느냐 바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아 예수님이 물론 사람으로 오셨지 그건 알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성육신 이것은 첫째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신학자들이 통계를 내보면 심지어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도 이렇게 신학생들에게도 통계를 내고 또 현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도 통계를 내고 또한 신도들에게도 통계를 내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했다는 것을 믿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심지어는 신학생들의 1년 차는 한 67% 정도 그리고 3년 차가 3년 차가 되면 그게 떨어져요 한 40몇%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신학 공부를 해서 그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그 시인하는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참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마리아의 자궁을 빌어서 태어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피를 이어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까? 못 되는 거예요 왜 못 될까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서 마리아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고 또 그 마리아의 피를 이어받아서 태어났다면 그건 예수님이 자기의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가 안 되는 것이죠 왜냐? 죄를 지은 자는 죄에 속한 자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의 열매는 사망이에요 죄의 싹쓴 사망이라고 그랬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혀 마리아의 피와 상관이 없이 그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 바로 마리아 처녀인 마리아의 자궁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인카네이션 바로 물질로 하는 거예요 이러한 육체로 화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잇고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마리아의 그 자궁에 잉태하셨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시인하고 이것을 믿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속한 그룹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안에 있는 성령은 사실은 미혹의 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나라에도 아니면 외국에도 속자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소위 말하는 월경 잉태설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피는 이어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월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피를 이어받았다 사실 그건 의학적인 것을 모르고 아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주가 되어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대리모라는 거 아실 거예요 대리모는 부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자궁이 형성이 제대로 안 됐든지 아니면 뭔가 자궁에 어떤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든지 병이 있든지 이런 경우에는 시험관 아기로서 그 아버지의 정자와 또 그 부인에게서 추출한 난자를 시험관에서 수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관이 되게 되면 대리모를 선택을 합니다 대리모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자원하면 건강한 여자이면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여자이면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정란을 착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 태아가 대리모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라느냐 피와 연결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 태반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오직 영양분만 산소와 또 무기질과 단백질과 칼슘과 또 지방과 탄수화물과 이러한 어린 태아가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영양소만을 통과시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태반의 위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대리모의 피가 태아하고 같이 교환을 한다면 태아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습니다 태아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아와 대리모 사이는 아무런 유전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피를 빌려서 이렇게 태어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한 분이 계시는데 미국에 론 와이어트라고 하는 그러한 고고학자 성서고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법괴가 어디 있을까 그렇게 일생동안을 찾아다니면서 연구를 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장소가 어디죠? 골고다죠 골고다 골고다의 바위 틈 밑에 동굴을 하나 발견했어요 이것이 바로 에루살렘 동굴인가요? 이러한 동굴을 발견했는데 그게 법괴가 그 속에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그 법괴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그 법괴 위에는 속죄소가 있잖아요 피를 뿌린 속죄소 거기에 사람의 피의 흔적이 있더라 그래서 그 피를 조사해 보니까 죽은 피가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의 피였더라 그러면서 그 피를 수거를 해가지고 연구소에다가 한번 염색체를 연구해달라고 좀 조사해달라고 했더니 희한하게도 그 염색체가 사람의 짐승의 염색체가 아니고 사람의 염색체가 맞는데 23개만 그 염색체가 발견됐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의 그 피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이 바위의 틈을 타고 쭉 내려와서 바로 밑에 그 언약괴를 숨겨놓은 그 위에 속죄소의 그 피가 떨어짐으로 모든 인류의 죄가 대속이 됐다 그러면서 그냥 난리를 내고 그냥 막 기자회견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잠잠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잘못됐느냐 이것은 여러분 23개의 염색체로 어떻게 사람이 태어날 수가 있어요 사람이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염색체 중에 그 트리솜이라고 하는 21번째 염색체가 하나가 더 많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 바보 그 몽골로이드라고 하는 그 다운 증후군이 우리가 배울 때는 다운 증후군이라고 배우지 않고 그 독일에서 배울 때는 몽골 사람처럼 생겼다 해서 몽골로이드가 참 고약해요 이 서양 사람들이 우리 동양 사람들을 아주 매도하고 무시하는 차원 이 다운 신드롬이라고 해야지 이걸 몽골로이드라고 나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다가도 그냥 벌떡 일어나서 막 소리 지르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 말이야 무슨 몽골 사람처럼 생겼냐 말이야 이렇게 막 항의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눈에 걸면 안경이고 말이야 코에 걸면 코거리고 말이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지요 이건 좀 딴 말이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마리아의 피를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짜예요 가짜 이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피와 상관이 없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뭐냐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음을 시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의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셨고 또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하느님 우편에 앉으셨다가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전에 뭐를 보내셨습니까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 120명의 성도의 머리 위에 다 임지하고 그들이 새술에 취한 사람처럼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처음으로 이 땅에 이뤄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구주라는 사실을 증거됐고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과 모든 제자들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 온 미국 또 영국의 성교사들 또 사방의 성교사들 통하여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라는 게 뭐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66권의 이 말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한 확실한 표정이 어디 있느냐 바로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 이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과 디모데우서 3장 16절에 있는 3장 16절은 똑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뭡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디모데우서 3장 16절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바르게감과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능력있게 하게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는데 여러분 모든 성경인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것은 성경 66권 구의학 몇 권? 39권 신약 27권 이 66권의 그 성경이 바로 모든 성경인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떠한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 믿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신하는 영마다 그리스도에 속한 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 존 스미스인가 누가 기도하다가 무슨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황금괴짝 속에 몰몬경이라고 하는 후기성도 그걸 발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 플러스머 또 성경을 그냥 또 패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근본주의의 신앙인과 자유주의 신앙 현대 신앙의 차이점이 뭡니까? 거기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앙의 잡지인 크리스산 센츄리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본주의적 신앙과 자유주의 신앙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근본주의에 의한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요 자유주의에 의한 기독교도 다른 한 종교다 근본주의자의 하나님도 한 하나님이요 자유주의자의 하나님은 다른 한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각기 근본주의자가 믿는 성경중심적인 그리스도도 한 그리스도요 자유주의자가 믿는 그리스도도 다른 한 그리스도다 이렇게 자기네들의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이게 다른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현대신학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폴 틸리 라고 있어요 아주 대단한 천재입니다 그는 일본에 가서 그 일본의 신토 이슬의 종교 지도자와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믿는 그 신토에서 믿는 신 그 신과 우리가 믿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같은 신이다 이렇게 말했다 이게 참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이것은 정말 가증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에 그 영이 속해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시바이처 박사 제가 존경해서 사실 의사가 된 것도 그분의 정기를 입고 됐지만 그분도 역사적인 예수와 실제 전해진 예수는 다르다 이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영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영인가를 구분하는 것은 첫째는 성령으로 완전히 성육신화되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어떠한 사람의 피가 오염되지 아니하는 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66건의 성경의 말씀이 온전한 성경이요 모든 성경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의심치 않고 시인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에 속한 영의 특징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에 속한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럽에 갔을 때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기 믿음 있는 목사님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유럽의 독일이나 영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성령의 강력한 부응이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와 찌빙글리와 존 칼빈과 존 웨슬레와 이러한 부응의 역사가 엄청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때는 정말 목사님을 제대로 만나기도 힘들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광고를 낸다고요 글로이빙의 패러 계수흐트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거듭난 목사님 구합니다 이 광고가 실제로 그렇게 나와요 거듭난 믿음이 있는 목사님 왜냐 신학을 해도 이제는 직업적으로 하고 하나의 그냥 공무원이 공무원 국가 기도 교회로서 그 국가에다가 11조 내고 그 낸 걸 가지고 다 그 목사님들 공무원으로서 최고 대우해 주고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목사님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러한 직업적인 교육을 받은 것처럼 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들이 드물다 이거야 있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도처에 들어와 있는 그 동성연애에 대한 그러한 문제 또 차별금지법의 문제 이러한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는 그러한 첩경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곧 도래할 수가 있다 이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마지막 때에 분명히 오늘 이 말씀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그들의 말을 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 우리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핍박이 있는 거예요 믿음 너희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신앙을 지키기가 정말 힘듭니다 교회는 나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살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동정녀에게 태어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대속의 은혜로 죄없으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그 놀라운 대속의 복음을 믿느냐 시인하느냐 아니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록된 66권의 말씀 이 원어의 원본의 말씀이 1.1핵도 틀림이 없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을 믿느냐 시인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에 속한 영이냐 아니면 저 그리스도의 영이냐를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가짜냐 진짜를 구분하는 것은 너무 가짜만을 보면 안 됩니다 원본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박 목사가 전한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면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지난주에도 여러분 말씀으로 역사하셨죠? 들으셨죠?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흡수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흡수하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또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다림줄 삶의 나침판으로 살면서 사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냐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 이 능력의 근원을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할 수만 있거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일으켜요 그래서 요새 능력 집회니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병자가 치유가 되고 물론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사는 사도의 표라고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5장 19전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하였느냐 바로 표적과 기사 이건 예수님 때도 너희가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따르는 표적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은 전했고 또 그 제자들이 전했고 지금 계속 이어져 오는 이러한 순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내려주시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집회하는 동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생명의 영의 역사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자가 치유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누가 보면 6장 15절, 5장 16절, 6장 15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는데 왜 나왔냐? 그들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받기 위해서 나왔다 말씀만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가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생명의 영으로 병이 고쳐지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어떤 역사가 또 일어나요? 귀신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게 되면 마치 여러분 불이 붙어 보세요 그러면 불 속에 숨어있던 토끼들이 막 난리가 나고 뛰고 말이야 막 사슴들이 숨어있다가 막 뛰어 도망가고 난리 나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신유의 역사와 또한 축귀의 역사와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예언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이익이 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되는 여러분이 새롭게 변화를 받고 구원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초대교회 때만 일어나는 표적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 하면서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암을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표적이 있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가 그러면 그 표적이 나타나는 것 이것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왜 이 박목사가 왜 이 단에 서서 이렇게 목이 쉬어 가도록 복음을 전하느냐 표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말씀을 전할 때 따르는 표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제3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표적과 기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후에 말이에요 나중에 초청 시간에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내 하나님이 영접할 사람은 나오라 하니까 3분의 1 정도가 나오더라 그래서 예수님 영접 기도하고 그들에게 또 안수기도 해주고 기도해 줄 때 또한 마지막으로 병이 나온 사람은 나와서 간증하십시오 하니까 수백 명이 올라와요 수백 명이 그래가지고 강대상 그 넓은 강대상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뭐 다리를 저러는데 다리가 낫게 되고 뭐 눈이 잘 안 보이는데 눈이 지금 잘 보이고 또 어떤 한 잊을 수 없는 간증은 뭐냐면 막 울면서 한 50대 여인인데 울면서 자기가 아픈 것이 너무나 많아 뭐 손을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으라고 목사님이 그랬는데 나는 아픈 곳이 내 손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아픈 곳은 열 군데가 넘네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내 아픈 곳이 너무나 많아요 어떡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손이 여러 개의 손이 탁 내려오니 자기 아픈 모든 처서에 그냥 손이 탁 얹어지더니 그냥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 치유의 불이 떨어져서 그냥 말끔하게 나와서 이렇게 내가 간증한다고 그냥 막 기뻐뛰며 그냥 막 울면서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이상의 성령의 역사가 이러한 성교지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었더니 누가 갑자기 올라오더니 제 귀에다가 뭐라고 말합니다 지금 빨리 지금 도망가야 됩니다 지금 경찰들이 지금 밀려오고 지금 누가 고발해가지고 지금 해서 완전히 그 청에서 완전히 한국인 일행 다섯 명을 잡아들이라는 지금 그게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간에 그냥 도망 나갔어요 도망 나갔어요 그대로 공항으로 빠져서 한국으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성교사님을 통해서 물어봤더니 우리가 묵었던 그 호텔을 아주 대대적인 수색을 하고 거기에 그냥 왜 이 인적 사항을 안 적었냐 왜 중국 사람만 왜 적었냐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냥 폐쇄 조치되고 벌금 물금은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이마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만이 나타난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완전히 100%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때로는 실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미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수많은 사람을 인도했지만 그가 범죄에서 미혹되어가지고 또한 동시에 악한 용이 그에게 임해서 미혹된 그러한 거짓 선지자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실은 이방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해서 그가 더 이상 점을 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축복하고 예언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사로 예언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발락의 요청을 받고 저주하라 말이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저주하라 했지만 성령의 감동이 그에게 임했어요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월을 보십시오 사월이 그토록 악령에 시달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또한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할 때 그 사월 속에 있던 악한 영이 악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 상쾌해졌더라 그리고 그가 예언했더라 이렇게 성령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윌리엄 브라남이라는 치유사 역자가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내 친구가 거기에 속해 있던 교회에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나를 부르더니 집에 초대를 하고 그래서 그 아내와 함께 책을 하나 선물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와서 봤는데 이게 뭔가 좀 이상이 있는 거야 뭐 1965년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데 그게 불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다가 마귀의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좀 늦춰졌다 그렇게 하고 그가 또 예언하길 자기의 죽음도 예언했어요 그래서 언제 성탄절날 62년인가요? 성탄절날 내가 교통사고로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건 예언이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실제로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그러고 나서 그 죽으면서도 자기 아내가 죽어가니까 옆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그 아내가 살아났어요 그 사람이 행했던 기적은 말할 수 없는 표적과 기사 아직까지도 그 사람만큼 그 윌리엄 브라남만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할 정도로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또 100% 그러한 확실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또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순식간에 나중에 미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많은 기적을 행하고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돼 가지고 그 사람이 죽은 후에도 그 사람이 살아날 것이다 윌리엄은 그래서 1년 이상을 방부제를 해놓고 부활절날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부활절 살아나지 않는 거야 아니면 성탄절로 옮겼다 이게 성탄절날도 안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장례를 치렀다 이거야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타락하고 범죄하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미혹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100%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면 저 사람은 100% 거짓된 영이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신천지 문제, 구원파의 문제 통일교는 이제 교주가 세상을 떠나서 많이 와야 됐지만 지금도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 분별하느냐 첫째는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분이 죄 없이 태어나신 것을 믿고 두 번째로는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바로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리스도 없이는 영원한 형벌에 차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오늘 또 주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바른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 외에 어떠한 것을 우리가 분별하여 세상에 속한 모든 거짓된 영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 그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성도의 신부의 자격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거짓된 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도록 거짓된 예언에 속지 아니하도록 주여 분별력을 주시고 주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한폐렴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 이상 이 민족이 해암을 받지 않아 이 재앙이 물러가도록 우리의 마음에 번제단을 쌓아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게 하옵소서 이럴 때 역병은 떠나가고 우리 민족은 다시 한번 새롭게 부응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니아! 모니아! 모니아!